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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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바뀌지? 아 왜 윙크커트 입을 줄 알았는데 입을 줄 몰랐어 아 그냥 정달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AI? 망가 챌린지 망가가 뭐예요? 망가가 일본어로 만화 아 진짜?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덕이에요? 오덕후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람 찍으면 만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아 알아요 요즘 유행하던데 해봤어요?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건 누구죠? 꿀키퍼 아 이름 뭐였지 아는 거? 이번에는 안 꿀키퍼 아 어디 웃음 어머 이게 뭐야 너무 다른 이미지의 만화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 얼굴 바뀌는 거 아니야? 어 그래 이런 그림체로 바뀌나? 어? 예수 그림이 너무 반전인데? 갑자기 소년이 되셨는데? 어른에서 소년이 어 고양이 자세가 신기하다 우와 기대돼 우와 고양이가 손도 사라졌어 고양이는 인식을 못하나 보네 까매서 그런가? 까맣으면 다 그림자 되네 어이구 어? 어이구 헉? 헉? 나 감에 보시고 미야게 때 있던 아 노요르몬 오? 하긴 해 동심을 불러 일으켜준 거 같다?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게 바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예상이 안 된 거 같아 눈물로 바뀌는 거 아니야? 그치 아님 막 또 사라져 아 아 아 아 동심을 그럴 사안을 바뀌잖아 치아가 몇 개요? 치아가 왜 이렇게 많아? 옥수수도 옥수수 옥수수 먹고 싶다 갑자기? 또 사라지지 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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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어 대박이다 약간 느낌이 있게 바뀌어 와우 아 진짜 사기꾼 진짜 이거 진짜 되면 대박이다 될 것 같은데 머리 좋다 우와 우와 초콜릿의 시대가 갔구나 오닝빵의 시대가 돌아왔구나 오우 오우 빨래판 넣으면 그럼 좀 얇게 되나? 뱃살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 살 이렇게 이거 된다고? 그럼 나도 할래 네 네 궁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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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옥목이 뭐야 강아지로 변했는데 갑자기 근데 이게 됐네? 그러니까 이게 되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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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연출하고 싶으셨는데요? 어 어머 뭐야 뭘로 바뀐 거라고? 여자였으면 달랐겠네 여자였으면 달랐겠네 아 여기 그 육수 맞죠 너무 찍은 거 아니야? 검색 그림자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눈이 확실해서 바뀔 거 같긴 한데 오오 오오 네 반려견이 사람이면 이런 모습 음 좀 넘어갔어요? 살짝 좀 뭔데? 이게 된다고? 감정적인 눈으로 사람으로 바뀌는 거 같아 캐릭터 잘 붙잡고 우와 이게 말이 돼? 말을 써도 돼 다른 그림은 붙이는 거 아니에요? 아무거나 막 갔다 해도 다 변하네 그니까요 뭔데? 뭔데? 어? 뭘로 바뀌지? 우와 후후 좋아 되게 남자분이 요염하게 나왔어 응 rese작약 노래 왜 그래. 우와. 뭐야? 어떻게 그래요? 사람 왜 갑자기 나타났지? 무서워. 왜 그래. 아 나은이 짱 귀여워. 성별이 바뀌었네 이번에. 지금 멍청이 같아요. 또 왕자. 모닝빵을 또 사는 거잖아. 그냥 따라와. 잘생긴게 바뀔 것 같아. 뭔가 그럴싸하게 바뀐 것 같아. 와 이건 하기야. 이분이 이걸 수사로 해줄 것 같은데. 이게 어떻게 맞을까?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? 우와. 마무리까지. 와 반전이다. 우와. 우와. 이건 좀 괜찮다. 3D로 바뀌었는데. 그게 된다? 응. 아 무섭다. 여기 검은색 뭐 있으실 것 같아.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. 아니 왜. 왜. 무서워. 이거 찍고 그 후에 반응을 같이 보여줘야 재밌네. 우와. 귀여워. 굉장히 많이 다듬어주네. 눈이 커지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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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노래가 몰라. 오. 우와. 뒤에 빛이 있으면 또 저렇게 바뀌어. 그러니까. 신기하다. 대박이다. 다리 다리 다리. 다리로 인식하자. 미니 스커트. 어. 미니 스커트. 미니 스커트 입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어. 아 그냥 덩나라하게 나올 줄. 덩나라했어. 덩나라했어. 아 여긴 유치야. 미쳐먹어. 왕자랑. 미쳐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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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여보. 갑자기 남자 감명 다 생겼어. 실패작이다. 말했던 게 안 나와. 아. 이거 되게 강아지 상입니다. 완전. 어깨. 몸 좋은 남자로. 우리랑 똑같은 표정이야. 자기도 놀랐어. 어머어머. 아니 이번엔 그냥도 AI 같아. 어. 강아지로 바뀌었네. 강아지로 바뀌었네. 되게 어색하고 좋다 오빠 리액션. 아니야 아니야. 뭐 기대한 건 아닌데. 강아지가 나왔네. 어머 언니. 어머 어머. 어머. 어머 나 기대한다 진짜. 근데 원하는 거 안 되면 어떡해. 자기도 놀랐어.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던 거. 아 진짜 웃기다 이거. 어머어머. 마치 우리가 혼자 노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좀 더 보고 싶은데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쉬워. 아쉽다. 마지막 거? 네. 돼요 바로? 하자 하자 하자. 뭘로 할까? 우리도 이거 만들어 봐. 이거 이거. 다리에 이거. 다리에 이거. 다리에 이거. 제가 이렇게 뒤돌아 있을게요 여기. 어 근데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?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? 최초로 앞으로. 팀이 안 걸려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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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